이번 주 실검 2위 마리텔 이경규 예능계의 데뷔 개그맨 이경규씨가 마이 리틀 텐의 비전에 출격했습니다 데뷔 후 줄곧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경규씨 예능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마리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출연에 더욱더 화제가 됐죠 마리텔에서도 이경규표 버럭개그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하지만 이경규씨가 선택한 콘텐츠는 두둔 뜻밖에도 대견이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 이경규씨 강아지의 결맞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에게 개 한 마리 공짜로 드립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왜 자기한테 혈압도 안 맞고 개를 함부로 쥐냐고 그러는데 개의 불량 조건은 아주 많더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아닙니다 개가 또 한 마리 되어있으면 좋습니다 철저한 조건을 걸고 강아지의 새 주인을 찾게 되어있는데요 어떤 분이요 야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야하다고? 나가 인마! 강아지들과 함께 있어도 버럭개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아지들과 함께 있어도 버럭개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벗어보세요 형님 곧 실버당은 가셔야 되거든요 과거 무한도전에서 일명 눕방을 이야기했던 이경규씨 자 그 말 그대로 실천합니다 눕고요 또 눕죠 그리고 한 번 더 누워볼까요 눕자 이렇게 눕습니다 국내 최초 누워서 하는 방송을 선보입니다 전반전 현재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현재 1위는 김경규 그 결과 각종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경규씨 개교도 흥분했어요 이것이 바로 개흥분 놀랬어! 아무 한 번 더 누워도 이렇게 이래 그냥 누워있긴 하는데 숨만 쉬고도 1등 이경규씨의 1위는 더욱더 특별했죠 아 예쁜거 봐 후반전에도 이렇게 갈거에요 후반전 더 심할걸?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는 어떤 재미가 있을지 다음주도 기대해주세요 그는 오늘의을 강의를 하냐 iefing 흥미로운 저의 넙 blowing 잘아가 너무 아래되요 전후 평화